혜디가 빙글뱅글 성 못 차가는 거 들어봤어? 아니요 해줘 빙고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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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 딱 이만큼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고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비슷해요 저희 엄마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엄만하면 엄마한테 다 비슷하다고 해줘 빙고빙고 빙고빙고 바로 옆에 있는 홍기 어때요? 빙고빙고 빙고빙고 왼쪽 고개 못 뚫리겠어요 찬찬찬의 찬의 아름다운 미, 찬미가 발길찬의 아름다운 미입니다 찬미가 도착하는 동시에 한니위가 불을 켰고요 왜요? 난, 난, 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니로 한다요? 아니쥬 아니쥬 아니네? 아니쥬 아니다 아니다 아닐까? 약간 너 비꼬면 내도 괜찮지 않아? 네?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네? 하하하하 내가 이런 느낌 아니야? 스카이 캐슬이에요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야? 태양은 아니네 아니지 강냉이는 내가 맞는데 쥐가 맞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야 야, 맞을 것 같아 그렇다면 제가 강냉이를 맞으니까 제가 니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권한을 주십시오 오케이 아, 깔끔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아까 밀크티에 약간의 소량의 알코올이 있었나요? 지금 약간 가슴 뛰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되게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을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어요 밀크티가 안 맞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안 맞은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순수 밀크티입니다 가자 순수 밀크티예요 자, 찬미 불러주세요 난 너의 시선 주위를 맴돌지 그렇다고 네가 태양은 아니니 아, 정확하게 오랜만에 여성 보컬 여성 보컬 노래 정말 매력적이게 네, 불러주셨습니다 결과! 보여! 주세요! 1라운드!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진짜 결과는, 결과는 실패! 뭐야? 뭐야?